매집 형태를 진행을 하면서 기간적 조정을 통해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겠고요. 자 그래서 시세 분출을 위한 중요한 가격은 반갑습니다. 자 이번 영상은 오전부터 강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CBDC 디지털 화폐 테마 관련해서 다뤄볼까 합니다. 간단히 이슈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대응법과 추천 종목까지 싹 다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게 했고요.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오늘 당일 로지시스라는 종목이 CBDC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큰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지 관련된 기사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 기사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디지털 세종대왕이 나오나 CBDC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타났어요.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, 이걸 줄여서 영어로는 CBDC라고 하죠. 자 우선 이제 가상화폐에 쓰이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중앙은행이 만들기 때문에 가치가 크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폭이 크죠. 자 그렇다 보니까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자 우선 이제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통제가 된다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안정적인 화폐가 발행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. 자 이러한 내용 때문에 CBDC 관련 주들이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. 자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CBDC 기술 관련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. 결국엔 발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.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지금 현재 CBDC 관련 주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자 로지시스가 대표적으로 현재 장기간 큰 조정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오늘 처음으로 120일 썼날 상단에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삽입이 됐습니다. 자 그러면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자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자 한번 테크니컬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 먼저 오늘 당일 굉장히 중요한 가격을 먼저 체크해드리면 4,895원 자리입니다. 이 자리가 깨지지 않고 지켜주면서 종가로 마감을 해야지만이 단기적인 급등세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활력적인 거래량이 붙고 시세가 크게 분출이 될 수가 있어요. 자 만약에 4,895원 자리가 깨지더라도 4,535원 자리에서 매집 형태를 진행을 하면서 기간적 조정을 통해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겠고요. 자 그래서 시세 분출을 위한 중요한 가격은 5,340원입니다. 자 이 5,340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시점부터는 5,930원까지 상단이 바로 열리게 되고요. 이 5,93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상단에 있는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시세를 다 매물대를 받아 먹으면서 큰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로지 시세는 7,550원까지는 충분히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자 첫 번째 조건은 5,930원을 돌파하는 제 여부에 따라서 시세 분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진입을 하셔도 5,930원 자리까지는 충분하게 시세 달성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이후에 추가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CBDC 관련주로 로지시스가 대장주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이 CBDC의 히든 종목이 따로 있어요. 자 그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이 XXX라는 종목인데요.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큰 조정의 형태로 계속적인 낙폭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굉장히 큰 물량들이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 이 CBDC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큰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. 자 최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첫 번째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었던 이 캔들을 기준으로 연속적인 거래량이 터지는 캔들이 출현을 했죠. 자 여기서부터 이 캔들을 기점으로 하단에 저점이 잡혔습니다. 저점이 잡히고 나서 정배열을 바꿔냈고요. M자 파동으로 현재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 종목이 현재 중요한 시점은 오늘 당일 4530원 그리고 4250원 이 박스권 내에서 종가로 마감이 되더라도 매집 후에 시세가 강력하게 분출이 될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. 자 만약에 오늘 당일 4530원 자리 상단에서 종가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렇게 이 종목이 5090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데 5800원까지 상단에 한 번에 열리게 되고요. 5800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6,290원, 6,390원 이 상단까지도 한 번에 열리게 됩니다. 이전에 매물대가 아예 없어요. 아예 없기 때문에 자 한 번 시세를 분출하기 시점부터는 연속 상한가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 못해도 여러분들 100%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자 정말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키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꼭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겠고요. 자 이 종목 정확한 대응법들 제가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. 자 이 종목 자꾸 큰 수익 창출에 내셨으면 좋겠고요. 자 지금 하단에 나와있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자 지금 이 키든 종목에 대한 급등 종목에 대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다 오픈해드릴 거고 정확한 대응 방법 매수가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싹 다 잡아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서포트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해주시면서 큰 수익 창출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급등 종목도 저희가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반드시 참여하시고 큰 수익 만들어 가세요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